4번부터 5번까지 볼게요. 역시 대화체지만 역시 지문의 내용을 꼼꼼히 보면 되는데 4번의 쉽게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인 이유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춰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경험이 많고 잘하잖아. 이거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오히려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3번이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5번 볼게요. A,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럼 A, B를 봤더니 특히 그중에서 A는 학생 1과 학생 2가 서로 함께 우리가 연습 시간을 맞춰보자 하면서 시간을 조절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에 와봤더니 리을 혹시 괜찮다면 홍보지 만드는 걸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토요일 오전에 일 끝내면 오후에 연습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럼 수요일과 금요일 방과 후와 토요일 오후에 연습하도록 하자. 그래 좋아. 라고 해서 서로 간에 요구를 수용해서 일치점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5번에 1번입니다. 됐죠? 그게 어려운 건 없었죠. 자, 우리 화법 3번부터 5번까지 풀어갑니다. 자, 3번부터 5번까지인데 우리가 3번을 보면 영우의 발표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니은을 보면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직접 인용하여 제시했다. 그럼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려면 전문가 누구가 뭐라고 말했다? 땡땡 하고 따옴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땡땡땡 따옴표 누구라는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쉽게 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발표 순서 보면은 첫 단락 끝부분에서 자, 첨화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첨화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고 청중의 이해 저기, 디귿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이 청중하게 분명히 인식되도록 다른 대상과의 차이점을 부각해야 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다른 대상과의 차이를 봤을 때 다른 대상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첨화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양식 주택 하고 다른 점을 우리가 또 보여주면 쉽게 지문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 나머지 것들을 또 우리가 벽, 기둥 또 이런 것들도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음 자, 발표의 핵심적, 아니 리을 발표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게 설명하는 대상과 관련된 나의 경험을 제시해야 되겠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의 경험은 지난 여름에 첫 문장 저는 전통 한옥 체험을 통해서 냉방장치가 없는 한옥이 아니, 한낮에도 시원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라는 데에 체험을 넣고 있습니다. 미음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청중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설명 내용을 요약하면서 제일 마지막 보면 요약해서 가장 큰 특징은 첨화가 한옥절의 단점을 보완하고 햇비를 조절해서 주거 환경을 만든다는 거다 라는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3번은 2번입니다. 4번 어느 학생이 A를 들으면서 A를 들으면서 듣기 과정인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을 때 A를 보니까 첫 번째 벽과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서 흙과 나무가 물에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둘 사이 인과관계 그러니까 흙과 나무가 물에 약하기 때문에 벽과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한 두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벽이 흙이고 기둥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첨화를 길게 했다라는 거죠. 2번 B는 B로보와 발표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함에 들었다. B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반복한다. 맞죠? C로보와 발표 내용을 자기 의견과 관련 지어서 내가 사는 아파트에 중요한 기능이 아니게끔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은 자기 아파트와 전통 한옥이 비교하면서 경우가 관련 지겠죠. 4번 D로보와 제시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D를 보면 겨울에는 태양이 낮게 뜨고 겨울에는 햇빛이 첨화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의견이 아니고 둘 다 다 사실에 속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에 4번이 됩니다.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을 보면 청중의 반응 영어의 발표들은 청중의 반응을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인데 우리 청자 3을 봅니다. 첨화의 모양과 계절에 따른 일조량의 조절 원리를 시각자료를 활용해서 설명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석가래나 기단과 같은 말은 정확한 뜻을 설명해 주지 않아서 아쉽다. 그러면 청자 3 5번 매체 활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뭐 시각자료를 활용해서 쉬웠다. 긍정이죠. 그러나 석가래나 기단 같은 말의 뜻은 설명해 주지 않았다. 용어 설명이 부족했다. 라는 5번의 5번이 정답이 됩니다.